하하하하 그렇게 할 말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니 나는 저한테 공짜 안 바랍니다 진짜 그거 맞다 물 한 잔도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? 맞습니다 공짜를 바라지도 않고 맞다 바라면 안 되는거지 꽃 다 핀거 꽃봉 없는건 다 잘라버려야 돼 꽃봉 없는건 올해는 안 열리도 내년에 열리는거 높이 잘린거는 잘 그댄거는 잡아줘야 되고 다 잘린거 아니에요 내년부터 열린거 내년부터 열린거 내년부터 연다 내년부터 열린거는 내년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맞아, 상식으로 또 나왔어. 아, 그 표신들은 거의 그거 한 게 나온다 그지예. 진한 게 나온다 그지예. 한 파란 거 이거는 거의 다 잘라줘야 되네. 그런데 내가 이걸 다시 보고 해야 배워갈까, 내 말이. 그래서 내가... 퍽질하는데 왜 엉덩이가 왔다 갔다 합니까? 희망하더라구요. 그렇게 내가 여서 편안하게 따를 수 있고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좀 구애되게 되는 거라. 아, 이거 꽃이 아깝다. 꽃이 아깝다 봐도 마이 열리도 며칠 자라 자기도 멈춥니다. 마이 열리도요. 아니, 며칠 꽃이 이게 따가지고 그 말려가지고 자를 하니까 그렇게 향이 좋대, 언니. 며칠이? 응. 엄청 비싸해. 나는 이러먹고 그거 줄국화. 줄국화 그 향이 엄청 진하대. 응. 그런데 며칠 차를 모르는데 이거를 며칠 차를 해놨는지 그리 좋대. 제가 원하기wig 배워보애 돈은 manque. 궁합해도 이런 장맛이 있으니 찍은berly 들어가면. 먼조에 희망하는 kamu 다 갖고hat다. 그리스도는 login supplier 기능하임의 타 velocity. 희망하는 거지을 보내주는다는 기능이 troubles으니 속 Fresnen을 보내주는lyn에 함께 Withinve를 못하고 여기 석빙고도 있대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아래위에 입술 사이에 여기 확실이 되어가지고 우리집에 한 번도 안해가지고 손이 안 들어 손이 나무가 한 번도 안하면 손이 안 들어간다 나무가 굉장히 큰데 그런게 하나면 얼마나 복잡하게 손 떼버리도 내가 자른게 다음부삽 잘린다 여기가 한 번도 안하네 여기가 한 번도 안한 꽃이 좋은 거라고 생각보다 꽃 피우려고 꽃머리 만들어 놨더니 다 잘라버리네 야 연장이 일하지 뭐 사람이 일어나네 여기가 한 번도 안해져 너무 허전해 보이네 난 저 허전해 보이네 난 지금 허전하시보다 난 좀 조금 있으면 안 그렇습니다 배나무는 전제 언제 해요? 배나무는 지금 전제합니다. 전제를 좀 찍어야 돼요? 나는 지금 배나무를 전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설치고 나면 바다에서 사야 돼. 뭔 나무요? 복숭아나무. 가까운 데 있어요? 네. 언제 가실 건데요? 좀 대와볼랍니까? 내가 도대체. 이것도 지금 걸린다리거든. 여기 멧돼지는 없습니까? 멧돼지는 없어요. 멧돼지 없는 데 있었댔까. 멧돼지가 복숭아를 다 따먹대? 네, 다 따먹. 그거는 못 들으고 눈이 다 나가지고. 그래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? 나뭇가지를 막 꺾어가지고. 완전 부질러가 그래 뭐. 네. 나뭇가지를 막 꺾어가지고. 여기 좀 잘라필까? 이거 잘라필까? 네, 좀 잘라. 여기 나가세요. 여기 다시는 강사장. 여기 다L nouvelle. 여기 가죠, 여기 SEAN. 여기다. 여기가9 사장님. 여기가9 사장님. 가세요. 여기가9 사장님. 여기가9 사장님이9 사장님이9 사장님. 일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왔다고 막 그럼 날 잡아서 하러 와야지 오늘 내가 오늘 구름 위에 또 배워 왔는데 내가 뭐 오늘 밥을 좀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? 오야 밥 비싼 밥이네 거 근데 안 하시니까 근데 곰밥이 없으니까 밥을 좀 밥값 해야 될 거니까 아이고 그리 되네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밥 그거 괜히 먹었네 나한테 골치 아프네 이거 밥값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밥값을 긁어봐 아이 그린 다음에 카드를 갖고 카드 긁어야 됐다 아까 밥값을 내가 내버렸는데 잘못했네 아이 진짜 카드 긁으면 될 거 뭐 긁었어 회사 손 좀 그리지 않습니까? 날 모르고 배워야 되는 걔네 카드 긁어들어 아 아 크다고 거의 다 달리는 게 아니죠 여기예 아 아 아 아 아 장용까지지 예점들아 아 내가 자랐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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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t 아 espra 음 아 그 아 아 아 목련이죠? 목련인데, 그래, 목련. 목련인데, 꽃이 좀 다른 목련이다. 발반이 있어야 돼. 바이파리 고추나무도 잘 열고 크게 만들고 전지로 그래 할라꼬 고추나무도 잘 열고 크게 만들고 전지로 그래 할라꼬 고추나무도 잘 어울려 고추나무도 잘 헤어트러워 고추나무도 잘 헤어져 고추나무도 잘 어울려 고추나무도 잘 어울려 고추나무도 잘 어울리는 중 아 아 아 이는 낙수수에 안해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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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영상 봤어요? 영상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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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こんにちは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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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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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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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